신규 전장 어비스가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토리에 서막이 된 모래식의 후예와 관련된 깊은 서사가 담겨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장 어비스에 담긴 비밀스러운 이야기와 이스터에그,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어비스 TMI 소식을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기입니다. 어비스는 세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했으며 스발바르 얀마엔 제도의 섬으로 불리우는 곳입니다. 트레일러에 나오는 어비스의 배경과 얀마엔 섬 베렌베르크 화산의 모습과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모래식의 후예는 지구의 알파 버전과 오메가 버전 모두에 존재하며 레디어나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전적으로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또한 비밀리에 어떠한 강력한 힘을 통제하기 위해 암살자 조직을 결성했죠. 따라서 어비스는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지기 위해 인적이 닿지 않는 외딴 기지에 자리잡았고 전쟁 모래식의 후예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오벤과 아이소가 베일에 감춰진 모래식의 후예 조직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합치며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멘은 모래식이 후에 조직원으로 활동한 요원입니다. 자신들의 일지를 본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는 조직원 중 하나를 쓰며 심지어는 과학자들을 죽이는데 일조하곤 했죠. 이와 관련하여 어비스에서 오멘을 플레이하면 특별한 상호작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버려졌기 위해 오멘은 모래식의 조직을 수격했고 선셋 사건이 발생한 후 모래식의 요원이었던 아이소 역시 오멘을 그의 주요 제거 대상으로 지령을 받으며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아이소 역시 모래식의 진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멘과 힘을 합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에피소드 8 심판 시네마틱에서 오멘과 아이소, 사이퍼와 소바가 모래식의 조직을 습격하는 모습을 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오멘이 모래식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바이퍼와 얽힌 무언가의 과거 사건을 떠올리게 된 후 더 많은 진실을 알기 위해 모래식의 비밀기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비스는 식물연구시설, 역사기록 보관소, 빛나는 잠금장치 등 3개의 주요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식물연구시설은 가이아이 복수 스킨의 나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기 요소에 대한 레디어라이트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역사기록 보관소에는 방사형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문이 포함되어 있어 역사 전반에 걸쳐 그 존재에 대한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이아이 복수 근접 무기를 수세기 이전부터 기사들이 사용해온 것처럼 보여주고 있죠. 레디언트 락업은 모래식의 조직이 숭비하는 신비한 유물을 비롯해 중요한 재료가 담겨있는 보안이 철저한 구역으로 유사되어 있습니다. 마스터스 상하이 그랜드 파이널 쇼매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어비스가 식물연구시설, 역사기록 보관소, 레디언트 락업이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을 담고 있는 시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비에서 볼 수 있는 식물연구시설에서는 가이아이 복수 나무를 연구하고 이 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식물을 치료하고 변형하고 연구하며 그 결과를 관찰,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이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프를 통해 연결된 이 작은 수조에 개코의 유동복과 비슷한 생물을 관리하는 것 같네요. 역사기록 보관소에서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레디언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가 보낸 이메일에서도 과거 레디언트 존재의 기록을 알 수 있었고 모래식의 후에는 모든 기록에서 그 증거를 지우기 위해 활동했는데요. 어비스의 도서관에는 다양한 레디언트 유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이소은 자신의 옛 임무에서 본 유물들과 그 규모에 대해 놀라며 레이나는 모래식의 후예가 저지른 만행에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위에는 공중에 떠있는 모래식의 유물이 존재하는데 아직 이 유물에 대한 정보는 풀리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로비 근처에 이 유물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데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금지된 무언가가 심연에 갇혀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진실일까요? 마침내 레디언트 락업이라고 불리는 사이트에 의해는 파워 발전기와 여러가지 쉐를 볼 수 있는데 이곳 보안에 대해 대두록이 이발합니다. 브림스톤, 대두록이야. 이 모래식의 시설에 경탄하는 중이야. 기초 보안장치부터 빠짐없이 설치해놨어. 3중 생체인식 출입구에 이중으로 암호화된 삼신장비까지 설치해뒀다고. 그런데 안쪽에 봉쇄구역은 훨씬 대단해. 여기 사용된 자재들에 비하면 스발바르는 아마추어 수준으로 보일 지경이라니까. 뭘 가둬뒀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겹의 보안장치를 둔 걸 보면 여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분명해. 기초 보안장치, 3중 생체인식 출입구, 이중 암호 송신장비로 설계된 보안장치와 더불어 안쪽의 봉쇄구역의 자재를 보면 경이로울 지경이라고 말하며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두고 숨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했다고 배서되어 있습니다. 모래식의 후예들이 중요한 것을 가두었으며 옆쪽에 모래식의 모양의 특별한 쉘에는 어비스 트레일러에서 투여된 총알이 보안의 균열을 일으키며 인간형의 미지의 존재가 깨어났음을 알렸습니다. 인게임에서도 쉘이 훼손된 흔적과 무언가가 좌우로 서성이는 걸 볼 수 있죠. 어비스에서 클러브를 플레이하면 특별한 상호작용 대사가 자생됩니다. 어비스의 A사이트에는 정체모를 은색꽃 연구소를 볼 수 있습니다. 발로란트 스토리에서 개코의 보드는 킹덤의 랜디폴 프로젝트라는 비밀 연구의 실험체인 위태생명체 라디부어라고 밝혀진 사례가 있는데 선셋의 방송에서 모든 라디부어 스태프들에게 프로젝트 GN35를 알리며 이 독립체가 어떤 식물군으로든 위장할 수 있다며 복구될 때까지 작업 공간에 있는 모든 식물을 제거하라고 언급합니다. 과거 7.2 패치의 바인드에서 보낸 이메일에 따르자면 6마리가 탈출했어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개코의 폭파봇, 지원봇, 기절봇, 요동봇 4마리 모두 레디어라이트에 영향을 받은 생물체이며 대드록 시네마틱에서 나온 곰 또한 같은 영향을 받은 생물체인데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마지막 6번째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현재 앞서 계속해서 언급된 어떤 식물군으로든 위장할 수 있다고 설명된 식물에 32번 죄수의 샘플을 분석 중이라는 간판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의 번호로 지정된 쉘들 중 다른 번호에는 어떠한 문이 존재하지만 32번 쉘에만 이러한 문이 없는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꽃이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죄수 샘플이라는 텍스트가 이것이 단순히 오래된 꽃이 아닌 어떠한 독립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어쩌면 식물의 힘을 사용하는 레디언트 요원이 혐의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비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비밀이 많은 전장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패치를 통해 공개될 정보와 놓친 단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자료와 영상을 참고하여 제작했는데 생각보다 발로란츠가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동시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기존에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발견한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스토리와 TMI를 알고 계신 분들의 이론과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